미국 증시라고 보여지는데요 미국 증시가 주요 지수 기준으로 작년 9월달 이후에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에 미국의 3대 지수의 흐름을 좀 보면요 S&P500 지수가 4.5% 하락을 했고 다운 지수가 4.4%, 나스닥은 4.7%의 낙폭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메파 발언도 역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쳤고요 여기에 더해서 실리콘밸리 뱅크 SVV의 폐쇄에 따른 어떤 은행권으로의 위기 전위 우려가 결국은 시장 전반의 위험 심리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돈이 좀 많이 흘러 들어갔냐를 좀 봤더니 역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그러면서 이틀간 46배시스 포인트나 하락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국채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같은 하락폭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에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를 상회하던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대 중반까지 좀 추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3.6%대까지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LPL 파이낸셜 같은 기관에서는 역시 안전 심리가 좀 작용했던 자산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다음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꺾인 위험 심리, 그렇다면 증시의 주요 기술적 지표도 과연 무너졌을까? 이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틀간 2년물 국채 금리가 45BP 이상 좀 하락을 했을 때 이런 거를 저희가 역사적으로 좀 보더라도 경기 침체 상황과 좀 맞물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공포 심리가 좀 확대가 되면서 안전자산으로 크게 돈이 몰렸던 그런 전례를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증시의 주요 기술적 지표 또 지표들도 지금 좀 무너지고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S&P500 지수의 흐름을 좀 보면요 한 3940선 정도로 저희가 200위 이동평균선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 보더라도 이 같은 200위 입형선을 좀 하향 돌파했으면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트레이더들은 시장 전망이 자신감을 잃었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보더라도요 기술적인 좀 지지선이 무너진 그런 기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S&P500 기업들의 단 15%만이 이제 50위 입형선을 좀 상회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단기 추세선이 거의 다 좀 붕괴을 했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또 봤을 때 S&P500 기업들의 약한 15%가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별 종목군들에서도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또 기업들의 면면을 좀 보더라도 매치그룹이라든지 해즈브로, 타이슨푸즈, 벤커버 아메리카 이렇게 각각의 소비자라든지 금융업종 이렇게 좀 다양한 업종에서 50위 신저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간의 흐름도 좀 좋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시장을 좀 보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시장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의 흐름은 확실하게 좀 암울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바로 두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물 건너간 50pp의 금리 인상일까 이런 통화 정책과 관련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 서프라이즈가 있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긴축에 대한 공포감을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지난주에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좀 상황을 반전시키만한 또 뉴스가 나왔죠 바로 이제 SVV 폐쇄에 따른 은행권 불안이 결국은 금리 전망에 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시장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50pp 금리 인상이 유력했던 3월 FMC였죠 그런데 SVV 파이낸셜 그룹의 폐쇄로 이제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산탄데르라는 기관에서는 이제는 25pp 금리 인상이 매우 유력해졌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좀 SVV의 폐쇄 같은 경우에 최소 1년간의 강한 긴축의 영향이 다 발현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연준이 깨닫게 하는 이벤트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도이체증권 같은 경우에도 금융 환경에 이게 단기 영향으로 그친다고 한다면은 연준 정책에 대한 영향도 미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하지만은 금융 경색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연준의 긴축 강도도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선물 시장의 금리 전망을 반영하는 CME 패드워치 좀 기준으로 보더라도 50pp 금리 인상 전망 그러니까 3월에 50pp를 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의 비율이 하루 만에 70%에서 40%까지 급감을 했음을 저희가 또 수치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점을 살펴봐야 될까요 결국은 은행권 우려나 아니면은 긴축 약화 기대냐 증시 입장에서 이 같은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손익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긴축 전망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요일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것이 또 통화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지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3월 FMC 전에 마지막 물가 지표라는 점에서 또 연준이 물가의 경로를 이번에 2월 CPI로부터 좀 찾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망치를 좀 살펴봤더니요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MOM 기준으로 0.4% 상승 그러면서 전달을 대비해서 조금은 좀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0.4% 전달 대비 상승을 하면서 이 전달과 같은 상승폭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SBB 사태의 긴축 영향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은 이것이 은행권 전반으로 전이 될 것이냐 여기로 좀 쏠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월가의 분위기를 종합을 해보자면요 일단 중소형 은행권의 같은 영향은 그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좀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 전반에 대한 매도세가 과도했다라고 좀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대형 은행들은 중소형 은행 대비해서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을 또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볼빈 자산운용 같은 기관에서도요 현재는 중립 의견이지만 더 떨어지면 금융주를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같은 지난주 금요일에 나타났던 대규모의 매도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목과 관련 헤드라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SBB 사태와 좀 관련된 그런 종목 뉴스를 갖고 와봤는데요 로크가 SVB에 돈을 맡겨놨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간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VB 폐쇄가 결국은 개별 종목군에도 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로크가 이제 지난 10일 금요일 날 장마감 이후에 자신들의 현금 자산의 26%가 SVB에 예치되어 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당 소식의 주가가 시간외로 한 4%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로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 19억 달러 수준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SVB에 예치를 하고 있는 규모가 한 5억 달러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사측에서는요 현 시점에서 SVB가 얼마나 자신들의 예치금을 좀 커버해 줄지 파악 불가한 상황이다라고 조금은 좀 상황 파악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요 결국은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좀 사측에서는 현재 현금성 자산 및 영업 현금 흐름이 규제 요건에 여전히 부합한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설명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될까요 결국은 로크만 과연 피해자가 될 것이나 SVB 여파를 맞을 기업이 또 있을까 이 부분을 저희가 개별 종목군 별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로크만은 아니었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로블록스도 관련된 공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동사의 현금성 자산 30억 달러 가운데 약 5% 정도가 SVB에 예치가 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요 그러면서 회사의 단기 경영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사측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약보합에 그치면서 로크 대비해서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또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 금요일에 좀 정규장을 저희가 보더라도 약세당 속에서 상승으로 좀 맞추는 좀 두드러진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프리스라는 기관에서 보유에서 매수로 투자해가는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기존에 30달러에서 48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좀 얘기를 했냐면요 이 정기적인 신규 유저의 유입과 그리고 신규 기능을 또 사측에서 계속해서 구현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업계 경쟁과 그리고 매크로 압박 속에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좀 지탱하는 요소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좀 더 살펴보자면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무려 주가가 40% 이상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좀 주춤했던 메타버스 관련된 관심이 AI 열풍 덕분에 좀 고조되는 것에 수혜를 받고 있다고도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좀 예로 보여주는 것이 블랙록에서도 지난 2월 말에 신규 메타버스 ETF IVRS라는 그런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편의 종목군을 좀 봤더니요 메타가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리고 엔비디아, 애플 다음으로 로블록스의 비중이 5% 정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메타버스 열풍의 또 부활에 기대를 거는 그런 로블록스의 축가 흐름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케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comotså용 kamp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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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葱